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단말기의 성능과 관계없이 고품질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기존 피처폰이나 저사양 단말기에서는 구동되지 않는 고품질 화면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원격으로 처리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술을 활용하면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이나 호텔 등에서 저가 단말기를 통해 실감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가정에서도 실시간 3D 게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연구진은 관련 업체의 기술을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.